요한에스버그는 아프리카 공화국의 최대 도시이자 경제 수도이며 범아프리카 회의의 본부이기도 합니다. 가장 부유한 도시로 관공업, 물류산업, 금융업까지 다양한 산업이 발전했으며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코카콜라를 비롯한 세계 대기업은 물론 삼성과 LG도 글로벌 사업만 구축을 위한 해외지사를 요한에스버그에 두었습니다. 하지만 높은 경쟁력으로 인해 아프리카에서 요한에스버그를 중착지로 하는 이촌향도 현상이 일어났고 대다수의 임금이 다진 3D 업종이었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심해 매일 300여건 이상 살인, 폭력 등 다양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탓에 경찰들은 부상과 사상자가 생겼으며 이를 대체하기 위해 로봇을 사용하도록 결정합니다. 경찰 로봇은 테슬라가 아닌 테트라빌 회사의 개발자 디온이 만든 로봇입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을 믿지 못하는 또 다른 개발자 빈센트가 있었죠. 빈센트는 전직 군인이었습니다. 전직 군인이었습니다. 장점도 전직 군인이었습니다. 그 스티AnAV kind that off the text by 동 44 làe 속 디오는 정말 인간처럼 생각하는 스카우트를 만들고 싶어 했죠. 그런데 스카우트 22호는 매일같이 범죄에 출동해 항상 수료를 받으러 오는 단골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도주차량에 깔려 입고됐죠. 사람이었다면 중환자실에 있겠지만 스카우트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부품만 갈면 끝이니까요. 한편 범죄차량입니다. 히포에게 로켓 배송을 하기 위해 경찰에게 도주해 온 것이죠. 그런데 새벽 배송 시간을 마쳐야 했기에 배송 상태가 엉망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약 260억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스카우트들이 출동합니다. 약 50% 장소에 지혜가 나으니 인간과 로봇의 합동작전이죠 경찰은 로봇을 방패로 사용합니다 로봇 조국, 로봇, 로봇! 인간인 사람이라면 로봇, 로봇! 로봇, 로봇, 로봇! 로봇! 로봇 조국, 로봇 조국, 로봇! 그런데 그때 RPG-7을 든 히포 여기서 잠깐 RPG-7은 러시아 공수부대를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휴대용 대전차 유탄 발사기 7호입니다 단순한 구조독의 저렴한 제작 단가는 물론 다루기도 쉬웠기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용중인 베스트셀러 대전차 화기이자 AK-47과 더불어 가난한 자의 무기로 불립니다 그리고 22호가 문을 여는 바로 그때 닌자 일행들은 탈출하고 히포도 도주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디온의 개발은 성공적이었고 CEO도 움직입니다 빈센트는 무스가 스카우트에게 밀리자 불만을 품고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22호가 RPC를 맞아 복구할 수 없다고 판단 CPU만 빼고 파괴하기로 합니다 한편 히포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리고 요런 뒤가 아이들을 내죠 그 말은 즉슨 디온을 납치하자는 말이었습니다 귀여운 반려동물과 살고 있는 디온의 정보는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었는데 디온은 인간과 가까운 인공지능을 개발하는데 성공합니다 디온은 공장으로 돌아가 망간진 22호를 찾게 되죠 이 사실을 CEO에게 알리지마 CEO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디온은 더 밝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22호를 훔쳐 실험하기로 하죠 하지만 문제가 발생합니다 같은 시각 빈센트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과는 무엇이ico 이 모든 것에 대해 지구의 방향을 유지하여 대단한 방향을 유지하여 비용이 활용을 하여 전쟁을 유지하여 전쟁을 유지하여 전쟁을 유지하여 전쟁을 유지하여 전쟁을 유지하여 전쟁을 유지하여 빈센트는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디오는 로봇을 갱스터로 만들려 했습니다 로봇을 갱스터로 만들려고 합니다 디오는 테스트를 하고 싶은 마음에 갱스터를 위해 로봇을 조립하지만 배터리가 망가진 상태라 오일을 버틸 수 없다고 하죠 그리고 시스템을 가동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디오는 말대로 22호는 아기같은 승백의 상태였죠 폭성탈출의 로봇 버전을 보는 것 같은데 디오는 시계에 관심을 보이는 22호 그리고 또 뭘까요? 치킨을 조교 교육하는 걸까요? 그렇게 행복한 꼬마처럼 채피란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목숨을 부지한 디오는 하지만 과학자는 호기심에 일찍 죽는다는 말이 있었는데 빈센트는 업데이트가 가능한 보안키가 없어진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다음날 닌자는 채피를 조교 교육시킵니다 치킨을 조교 교육시킵니다 그리고 from your left.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많이 쥐한다고 하자. 그래서 이 heated bit blue는, 그리고 I'm like okay and... now i'm going to shoot the green bottle. Again look i aim and... see! now I'm going to shoot the yellow one. 내 한 가지, 수술할 my estát기 때문에 just aim the gun come here, come, come, come just, come here come here, stand here now listen, take the gun hold the gun properly just straighten your arm just hold the fucking gun properly chap one, two, three oh, jesus my bag Dionne said he has to be orientated first 그런데 빈센트가 디온을 도발하죠. 네, 한 시간 정도 후에. 아... Listen, you know I can't do that, right? There are clear rules about that. You know how it works. Well, listen, don't be such a wowson. It's just an engineer talking to another engineer, asking for their guard key. Engineer? Weren't you a soldier? No. I'm only joking. Look, look, look. I'm sorry. You'd have to tell the board. It's all right. It's been two years at DARPA. You're a whacker. And yeah, I was SASI. You're making me as cross as a frog in a sock, mate. Your filthy little robots have drained all my money. You're a big problem for me, you get me? So I'm just asking you slowly, you tip stick. Give me the guard key. Just taking the piss, man. I got this. Oh, man, look. Empty. It's a prank. Everyone go back to work, man. Come on. 장면이 좀 심한 거 아니오 같지만 빈센트는 디온을 미행하고 채피는 말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Rat! 채피! 채피! Say, say, you! Shoo! Mommy! Say, mommy! Mommy! 채피! 채피! Shoo! Rat! Mommy! America homes! America homes! America homes! You're the rudest bad boy in Joe Burk. 채피 be the rudest bad boy. All right. Let's find it out. 그래도 철은 철이었죠. Boom! Boom! Go! Gangster의 아이스터에 디온이 도착하고 인사를 합니다. 하지만 Have we learned this one? Hey! What's up, man? Where did you learn that from? These guys?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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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Why don't you watch your mouth? Before you get yourself shank, bitch. You better watch your mouth. You're gonna get yourself shank, bitch. No! 채피, please have respect for me, all right? I'm your maker. 디온은 범죄는 안 된다며 약속까지 받아내죠. Listen to me, I'm your maker. Counting, narcotics, no robberies, no crimes. Okay? And you've got a promise me. And you've got a promise me. 채피, promise? Good! Yes! Hey! Hey, stop lecturing him. I mean, come on. You said you were gonna teach him stuff. Yeah, yeah, sure. Okay, come, 채피, sit here. Come on. 그리고 본격적인 조기 교육에 들어가는데 첫 번째로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Blue. Yeah, like the sky. Blue like the sky. If you want to paint, you can. Anything you want to do in your life, you can do. 한편, 빈센트는 보안기가 있는 로봇을 발견합니다. What's the word? Is the god key. You just made a big mistake, my friend. 그리고 채피의 그림 실력은 하늘을 그리라고 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때 닌자가 도착하죠. Are you serious? You were just kidding me. We were just kidding me. You were just kidding me. You were just kidding me. You were just kidding me. No, just leave him. Stop it. We were just teaching you. No, I didn't. No, sorry. No. I'll call the police on you. I swear for, for misstreeting him. Don't tell him why you stole a fucking police robot. What? You're a filthy person. You're a terrible shitty person. What the fuck's wrong with you? He's already smarter than you let for be, you philistine! 이것이 바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조교 교육을 생각하는 아비의 마음이겠죠. 그런데 닌자는 채피가 무용지물이라고 판단, 채피를 어딘가에 데려갑니다. 그리고 갱스터들은 어떤 거리가 쓸 수 있거든요, 채피가 있습니다. 내 거, 채피가. 왜 내가 힐링하나? 나 이거에 아니었판이다. 나이 그냥 자세를 못하는 거지. 아살되어! 노 Drama! 너가 나 이거? 내 거, 잠깐만! 나 잘생긴ары! 나 진짜 참는 것 같아. 나 왜 이러는 거 같아. 나 왜 이러는 거냐. 한편 디오는 채피는 힘겨운 몸을 이끌고 홀로 석유를 준비해야 할 것 같은데 자신의 처지 같은 댕댕이 하지만 빈센트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빈센트는 채피를 납치해 보안카드의 정보를 빼내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빈센트는 채피에게 못할 짓을 합니다 빈센트는 채피 스포츠가 어떤네? simple AI program makes you think you're real There we go There we go There we go Let's go 채피는 GPS를 기억해 다시 갱단으로 돌아오는데 성공하지만 상태가 말이 아니었죠 비운 뒤는 채피를 아이다로도 뗀습니다 하지만 아메리카가 분리수거를 잘해둔 덕에 채피는 다시 팔을 얻게 됩니다 비운 뒤는 아이같은 채피에게 안에 있는 마음이 널 비춰주고 아름답게 만들어줄거라며 좋은 생각을 이어가라 말하죠 한편 디오는 뭘까요? 채피를 갱스터에게서 빼내려는 생각일까요? 그런데 닌자는 채피에게 사과를 합니다 띈자는 채피를 다시 갱스터로 만들려고 한 것이죠 걸음걸이부터 다시 가르칩니다 하지만 채피는 그런데 아메리카는 다른 종목을 가르쳐봅니다 많이 가르치게 입고 식립으로 가르치게 해주게 해주는 거예요 대신에 잘 흔들게 해주는 시간 윗도 마치고 싶을 겁니다 결혼이 갈 수 있는 시간 찰가가 마치고 싶을 때 힘이 부었습니다 깜짝 때리로 깜짝 놀랐습니다 자, 나는 글자로 깜짝 놀랐습니다 담대지 안 돼, 날씨가 지금 부직한 대대한 게 보고 있어서 채피는 검보다 근접전에 강한 듯 했죠 갱스터의 마지막 완성은 패션입니다 사실 닌자와 비욘디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힙합 듀오로 이름은 디안티우드입니다 멤버는 닌자와 울란디 피셜 그리고 DJ로 갓이 있습니다 닌자와 울란디는 연인 사이였고 둘 사이엔 아이도 있지만 현재 공식적으로는 결별한 상태죠 다만 가까운 친구로서 음악활동은 계속 이어졌고 이후 둘 사이에 3명의 아이를 입양해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이 그룹의 가장 큰 특징은 메인보컬인 울란디의 사이보그틱한 목소리이며 이 목소리는 그녀의 트레이드마크와 같은데 영화 채피에서 연기할 때도 이러한 톤을 사용하긴 했지만 인터뷰 영상 등에선 평소 목소리를 들어볼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화 채피에서 삽입곡 전반을 담당하였으며 극중 배역 이름은 이들의 예명 이름을 그대로 사용했죠 그리고 차량을 팔아 돈을 만들어 무기를 구하기 위해 채피와 나서죠 채피는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하지만 채피가 차량을 부순 덕에 이제는 차를 부수지 말라고 가르치죠 그리고 이번엔 이 차량을 부수지 말라고 가르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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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 킹을 만나 고려를 하죠 한변 채피는 죽어있는 강아지가 오갈데 없는 자신의 처지 같아 보였죠 하지만 채피는 이 차량을 부수지 말라고 가르치죠 이 차량을 부수지 말라고 가르치죠 이 차량을 부수지 말라고 가르치죠 채피는 인간처럼 살고 싶었기에 범죄에 가담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디온은 때마침 닌제가 도착하고 채피에게 말을 거는 디온 그런데 채피는 불명을 주지 않는 디온에게 상처를 받은 것이죠. 디온은 사춘기 같은 채피의 생각에 놀라울 뿐이었습니다. 한편 빈센트입니다. 해킹으로 인해 스카우트들은 모두 기능을 상실하는데 채피도 다를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발생하죠. 도시는 갱들을 놀이터로 변합니다.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디오는 채피를 공장에 데려와 수리를 하려 했고 빈센트는 몸을 숨기죠 그리고 그때 채피는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습니다 데이터는 복사할 수 있어도 의식은 복사할 수 없었죠 채피는 방법을 찾아 냅니다 이제 채피를 막을 수는 없었고 경찰이 도착하죠 채피는 아지트로 돌아옵니다 채피는 살기 위해 의식을 복사하려는 것이죠 빈센트는 기회를 찾기 위해 CEO를 설득해보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채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새로운 몸만 있으면 채피는 배터리가 빵빵한 새로운 몸을 가질 수 있었기에 수송 차량을 털어야 했습니다 수송 차량을 털어야 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띄우는 빈센트가 바이러스를 심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데 챕피는 띄우는 빈센트의 탈리 이때 빈센트가 움직입니다. 드디어 무스의 로봇을 사용해 채피를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빈센트는 무스를 움직이죠.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채피. 무스와 디오는 채피를 찾습니다. 디오는 무스에게서 몸을 보호할 수 있게 무기를 보여주는데 배터리는 간당했지만 로봇을 훔치기 위해 히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때 채피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몸을 가르는 힘과 어마무시한 활용 거기에 비행기술까지 폭탄이 동쪽에서 폭탄이 무술은 정말 아이언맨 같았는데 디온이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리고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다시 스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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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이 소리가 third time. John, let's go. Go. Let's go. Get the car, wake up! Hey, hey, hey. Hey, hey, hey.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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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t down. 디오는 결국 쓰러지고 맙니다 무수의 카메라는 돌아오고 끝까지 추적을 하죠 체피도 살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닌자가 아빠의 마음으로 희생하려는 걸까요 그런데 그때 하지만 비욘디는 체피는 결국 다행히 무수는 기능을 상실하지만 엄마같은 비욘디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체피는 엄마의 복수를 하기 위해 회사에 도착하죠 아빠에게 배운 기술이 쓸모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죽는다 엄마가 죽는다 엄마가 죽는다 엄마가 죽는다 영락없이 갱스터의 모습이 된 체피 체피는 재직자 디온을 구하려 합니다 체피는 재직자 디온을 구하려 합니다 디온의 의식을 스카우터에게 업로드하는데 엄마가 죽는다 엄마가 죽는다 이럴 수가 디온이 로봇의 몸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는 체피를 살려야 했죠 그렇습니다 빈센트가 만든 해킹을 역이용해 원격으로 스카우터의 정신을 새로운 스카우터에게 옮기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빈센트와의 정신을 주의한 빈센트와의 정신을 생각합니다 빈센트와의 정신을 하면 marryin the 작고 Bake What if it doesn't work It's going to work, Chappy Chappy goes in the new body 디온은 도망치는데 성공하고 채피를 만나게 됩니다 한편 닌자는 비온 딜을 기르던 중 메모리 카드를 발견하게 되죠 채피가 엄마에게 실험했던 엄마의 의식이었습니다 채피는 원격으로 제네시스 공장을 가동하고 엄마의 의식을 넣기 위해 스카우트를 만들면서 영화는 마무리되는데요 마지막 장면에 디온이 스카우트로 의식을 넘기는 장면에서 저에겐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으로 다가왔으며 만약 현실에서 가능하다면 끔찍한 상황들이 계속 펼쳐있을 거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처럼 충격으로 다가오셨습니까? 아니면 긍정으로 다가오셨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무비디였습니다 아마닌자